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후광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오시게 오늘은 녹화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봉구스 버거다 반구스 버거 같은 그런거 많이 있잖아요 푸우도 한번 만들어봤다 푸우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푸우표 푸구스 라이스 푸구스 밥버거 오늘 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스테이크를 이용한 스테이크 밥버거 스테이크 밥버거에 버섯과 양파 그 다음에 소스 마요네즈 스테이크 소스 그 다음에 양상추를 함께 이용해서 밥은 후라이팬에다가 구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맛있게 한번 조리를 해봤고요 이 아이는 김치 다진김치 그 다음에 스팸 그 다음에 참치마요네즈 그 다음에 양상추 그 다음에 소스는 케첩 이렇게 들어갖고 만든거고 이 아이는 신김치입니다 수박화채 요즘 겨울철 이제 드러나서 수박값이 좀 비싸고 한데 방송을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거금 18,000원짜리 수박을 사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약간 11,000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4,000원 떨이라서 11,000원짜리 수박인데 굉장히 달아요 자 그럼 한번 식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사이다 넣고요 이 안에는 어우 야 진짜 어우 야 화채는 야 화채는 언제나 맛있는 것 같아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화채는 우리 이제 밥버거 형님이 남았는데요 이건 이제 스테이크니까 여러분 칼로 나름 저기 스테이크잖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님 감사합니다 조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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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짭꿍뎅잇님 백십 와 진짜 진짜 대맛있어 잠깐만 와 이거 잠깐만 짭꿍뎅잇님 백십기 감사합니다 짭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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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olt Nano tell a lot 조조님 조X economy 조조님 조조님이 또 3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팔면 아, 우리 울님께서 4891번째 팬가입 기억할 수 있도록 100점으로 통큰팬가입 들어와주신 우리 울님 사랑합니다 통큰팬가입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와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야 이건 그냥 감동이었어 나 첫번째 먹은 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감동이었어요 얘는 그냥 진짜 감동이었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최고다 목이 막힐 때, 화채 국물을 우리 예찬이가 스티커 고맙다 야, 궁합이 와... 야, 이 화채화 화채화 어떻게 이런 궁합이 나오지? 어? 자, 이번에는 여러분, 대망의 스팸 참치, 김치, 밥버거 어? 예찬이 고맙다 비주얼이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난리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상황이 종료되어 있어요 그냥, 존재만으로 아, 여러분들 어머나, 떨어질라 그래 밥버거 햄버거 햄버거처럼 먹어야지, 밥버거라매 아 아 아, 오늘 대박이다 네, 여러분 오늘 요리 물론 모양새는 조금 네, 불쾌감이 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야, 맘만큼은 여러분, 정말 끝판왕이네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엊그저께 생각나네, 갑자기 원래 맛있을수록 칼로리는 오져요 여러분 뭐 드실 때 칼로리 걱정 좀 하지 말고 먹어 둘 중에요 둘 다 똑같이 맛있어 딱풀림 감사합니다 팬가입, 소중한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딱풀림 고마워요 아, 근데 재료를 욕심을 너무 내갖고 내가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음 참치마요가 참치마요가 같이 들어가갖고 음 음 음 음 음 진짜 진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해 음 그 햄버거 먹을 때는 여러분 한 두개 반에서 세개는 먹어야 든든한 느낌이 나잖아요 음 음 하나만 먹어도 든든해 음 음 중고차 딜러님 오셨습니까 우리 딜러님에도 100점을 딜러님 어서 오시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100점 고맙습니다 우리 딜러님 오늘도 또 이 방송 찾아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음 음 밥을 저는 여러분 혼미밥으로 했어요 나름 칼로리 좀 줄여보려고 그냥 쌀밥으로 하세요 아 맛있다 아 정이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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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카노 스테이크 밥버거 이 버섯을 넣은 게 아주 그냥 제대로네 음 이 둘의 매력이 완전히 달라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버섯이 씹히는 게 아니요 김치집에서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예요 원래 제가 밥먹는 시간이 만드는 시간의 10분의 1이에요 이거 그냥 스테이크 밥이 되어버렸어 아 이게 여러분 마요네즈랑 스테이크 소스랑 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불갈비 버거 있죠 롯데리아 불갈비 버거 그거랑 맛이 똑같네 진짜 똑같애 좀 더 고급스러운 불갈비 버거 버섯까지 들어가갖고 김치 좀 먹어봐 기가 막히네 아니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 두부찜 소고기 두부찜이 최고지 여기 와 밥량이 엄청 엄청나네 이게 아 왜 이렇게 흘리냐 오늘 밥버거 내가 두번째 만들 때는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애 내가 이제 알았어 한번 딱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가 머릿속에 딱 나오네 아 화채를 또 아우 아우 죽인다 아 이거 1주년 방송 때 쓰려고 샀어요 1주년 방송 때 쓰려고 샀다가 집에서 저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어 끊겨요? 끊겨요? 내 턱살? 턱살 없는데 나는? 나는 뚱뚱한 것 치고 스 renovoof 소고기 두부찜이 칭팻한 것 치고 울먹고 크고 크고 자 아우 으어어 어우 잘 먹었다 여러분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